그 대선 끝났잖아요. 윤석열 정부 들어섰습니다. 인수위. 그렇죠. 앞으로 정권 바뀌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다들 혼란스러우신 게 정권이 바뀌었다는 표현은 쓰지만 우리가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여당이라 해야 될까요? 야당이라 해야 될까요? 아직 안 바뀌었잖아요. 현 여당. 5월달이 바뀌기 전까지 현 여당이 172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 지방선거에 대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도 자치장들 중에 상당 많은 부분들이 여당인 분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사실 저는 부동산 얘기할 때 정치 얘기 같이 하는 거 되게 안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로서 굉장히 정치라는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반응이 왜곡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자신의 인생의 가치관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뗄 수가 없어요. 5년 동안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건 대선이 끝난 건 맞지만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여당의 172석이기 때문에 뭔가 법을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지방선거 결과 우리가 지금 주택난을 해결해야 되는 서울과 수도권의 자치장들이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난항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단편적인 얘기로 지금 서울의 공급이 부족한 이유는 이제 누구나 다 인정하지만 2012년도부터 시작된 일몰죄가 영향을 안 미쳤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시장님 그분들의 그 어떤 부동산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비전에 있어서 지금 바뀌고자 하는 대통령님이랑 또 대립된다면 어렵겠죠. 서울은 정비사업 외에는 답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대선이 끝났지만 대선이 끝나고 정권이 바뀌었다는 표현을 쓰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고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 향후 2년 동안 총선이 끝날 때까지는 지켜봐야 된다. 네. 그리고 총선이 끝날 때까지 바뀐 당선인이 어떻게 해나가는지도 봐야 돼요. 음. 총선 2년 남았네요. 2년 남았습니다. 2년 동안 이제 뭐 어찌됐건 간에 국회 의석수는 바뀌지 않으니까. 안 바뀝니다. 네. 그걸 좀 더 봐야 될 것 같다. 대선만 끝난 거죠. 그 지금 집값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올랐죠.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많이 올랐고 지금도 비싼데 여기서 더 올라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아니 계시네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5년 동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현실을 맞닥뜨려야지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저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는 거냐? 네. 아닌 거 다 알잖아요. 그건 신의 영역인 거 알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디서 힌트를 많이 얻냐면 옛날에 이제 아쿠로 리버파크가 그때 30몇 억을 찍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전거래다, 저거 가짜다, 조사해야 된다, 난리를 쳤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더니 42억, 45억 더 넘어가고 있고 아시겠지만 옆에 원베리 지어지고 있거든요. 원베리가 아쿠로 리버파크보다 쌀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소초구의 그냥 새 아파트일 뿐이고 고급형 주거 상품도 아니고 물론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고급형으로 지은 건 아니잖아요. 제 뜻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잠실의 엘리트도 보급형으로 지은 아파트예요. 고급형으로 지었다 하면 펜트나 아니면 고급 빌라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거든요. 마감제가 벌써 국산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아파트가 이제 50억을 넘기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사람들이 시장에서 얼마까지의 가격을 받아줄지 우리가 유추하는 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어디까지 받아낼 수 있을지는 그 사람들이 시장에서 결정할 문제지 우리가 맞출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게 되게 적어요.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거니까 수요를 못 맞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에 어느 집을 얼마나 많이 살지 시청자분들은 절대 못 맞춰요. 전 인간이잖아요. 제가 어느 주식을 살지 못 맞추잖아요. 일단 우리가 기본적인 공부로 알 수 있는 건 어느 입지가 좋다? 그리고 여기 공급 물량이 얼마나 된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법을 어떻게 바꿨다? 이 정도는 알 수가 있는데 얘네가 집을 얼마나 살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집이 필수제잖아요. 그러면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월세든 전세든 매매든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올라갈 수 있다? 가능성은 오케이죠. 더 올라간다고 제가 장담하는 게 아니라 더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지금 만약에 사실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의 이유는 집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때문이잖아요. 사라고 얘기해주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기다리라 얘기해주고 싶으세요? 사라. 사라. 일단 저는 아시겠지만 여태까지 해온 얘기가 내 집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한 이유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그냥 제가 살아보니까 저희 어른 세대에서 내 집 마련 한 사람이랑 안 한 사람이랑 봤을 때 집 산 사람이 잘 살더라고요. 그리고 재테크 수단 중에서 부동산이 제일 안정성이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집 사라고 말씀드리는 제일 기초적인 이유는 이거고 40년 동안 우상향했고 내려간 적이 많지가 않고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어쨌건 정말 이상한 집 아니고서는 아파트는 사는 게 괜찮다는 근거는 있는 거죠. 그 데이터들을 다 따졌을 때 확률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 집을 사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5년 동안 시장이 많이 망가졌기 때문이에요. 왜 망가졌냐면 많은 분들이랑 제가 의견이 제일 많이 다른 게 제가 예전에 얘기하다가 욕을 먹기 시작하다 점점 더 먹고 있는데 지금 시장의 제일 큰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투기꾼이 없어요. 수도권에. 다주택자가 있어야 되는데 5년 동안 멸종을 목표로 달려왔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진 거예요. 사바나에 하이에나가 있잖아요. 하이에나 애니메이션 나온 무조건 악당이거든요. 애기들도 악당인 줄 알아요. 라이온킹이 왕이잖아요. 그런데 하이에나가 나빠 보인다고 다 잡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40년 동안 부동산 생태계에 같이 해온 사람들 아니에요. 다주택자 투기꾼들. 그런데 5년 동안 열심히 없앴더니 어떤 효과가 나왔냐면 전세, 월세, 공급자가 없어진 거예요. 한국에 있는 어떤 임대차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인간 시장인데 그걸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없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부터 펼쳐지는 문제들이 월세, 전세는 아닌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집은 선택이 아니라니까요. 월세든 전세든 매매든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월세와 전세가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는 해를 맞이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 월세 들어가라? 저는 제 가족한테는 그렇게 얘기 못하고요. 집을 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박나라고 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망하지 말라고 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거네요. 집은 어차피 내가 선택해야만 하는 대상인데 그중에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매매, 전세, 월세 중에 하나를 해야 되고 전월세 시장에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내 집 말을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이번에 공약사항 중에 재건축, 재개발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매물 다시 많이 거두더라고요. 저도 좀 보고 있는데 재건축 같은 거, 정비 사업 같은 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그걸 가지고 집을 사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는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주변에. 재개발, 재건축 특히 30년이 넘은 아파트 안전진단 면제사항이 나오고 있는 데다가 또 한편에서는 아시겠지만 조합원 승계 시점에 대한 변동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는 조합을 설립되면 안 됐는데 안전진단 통과만 하면 조합원 양도가 안 되게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서두르는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 이거면 상관이 없어요. 난 이 단지에 들어가서 재건축이 되면 새 아파트가 바뀐 다음에 거기 살고 싶어. 이러면 상관없는데 첫 번째로 반드시 말씀드려야 되는 게 오래 걸립니다. 이건 반드시 말씀을 드려야 돼요. 10년 넘게 걸려요. 근데 내가 들어갔는데 조합원 지위가 양도가 안 된다? 그러면 일단 나는 못 파는 거거든요. 그럼 그대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야 돼요. 일단 이걸 알아두셔야 되고 두 번째로 여태까지 여러분이 재건축이라 그러면 설레실 거예요. 제가 상담을 많이 해봐서 알아요. 재건축, 재개발 투자한다고 하면 설레야 돼요. 이번에 우리 관처놨어. 아니면 이제 2주 중이야. 그러면 왠지 만들어질 것 같고 왜 이렇게 공감되지? 설레잖아요. 사업 시행 인간 낫대요. 언제나 한 달 있단 한다고? 빨리 들어가야지. 이런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 안을 해부해 보면 왜 그게 설레냐면 희소성이 들어가 있어요. 분명히. 희소성과 그 입지의 가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희소성은 앞으로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이게 대선 직전에 민주당에서 30년 아파트 재건축 면제를 발표를 했어요. 왜 했을까요? 간단해요. 그때 제일 필요했던 거는 표예요. 표를 얻기 위해서 공약을 발표했으면 그 대상이 적을 리가 없죠. 엄청 많은 대상. 즉 수도권과 서울의 30년을 안팎으로 남짓한 아파트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를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걔네가 안전진단이 다 통과된다? 그때도 희소성이 있을까요? 상계동으로 가볼까요? 상계주공 8단지가 조립식 건축을 했기 때문에 먼저 갔죠. 상계주공 8단지도 재건축하는 과정이 정말 만만치 않았어요. 오리락 내리락 오리락 내리락 간다 만다 간다 만다. 결국 지가가 상승하면서 가긴 했지만 상계주공 8단지가 핫했던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는 혼자 재건축을 갔기 때문이에요. 근데 다 간다? 16단지까지 다 간다? 그러면 다시 뭘 봐야 될까요? 희소성과 그리고 사업 속도 이걸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그것도 안 따지고 재건축이 된단만 이유로 30년 넘은 앞으로도 상계주공이나 창동, 중계, 한, 양천구의 신월도 있고 그리고 성산시용도 있을 테고 이런 아파트들을 지금 막 뛰어간다? 그건 옳지가 않죠. 그것만 볼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되돌아가서 입지를 다시 보셔야겠죠. 입지 그리고 가격이 지금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 있나 적게 올라 있나 그래서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나왔을 때는 얘가 앞으로 희소성이 없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 안으로 한 번 더 들어가서 다시 한 번 따지셔야 돼요. 입지를. 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기신도시는 딱 찍었어요. 그렇죠. 일기신도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기신도시는 예전부터 저는 좋다고 생각을 했고 제 책이나 어떤 강의에도 항상 들어가 있고 왜냐하면 그것도 희소성인데 일기신도시는 재건축, 재개발을 얘기를 안 해도 그만한 신도시를 지금 다시 짓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검단신도시가 지금 이제 입주 중이잖아요. 그거 2005년도에 발표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17년이 지났죠. 그리고 사전청약 예전에 했잖아요. 이명박 정권 때. 사전청약하고 입주까지 이어지신 분들이 퍼센테이지가 신문에 나왔었는데 41%예요. 그럼 기다리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신도시를 하나 만드는 것도 어려운데 일기신도시는 괜찮은 지역에 대중교통도 갖추고 있고 이미 고정수요도 같이 있는 상태에서 학군, 상권, 공원 다 갖추고 있잖아요. 이런 데가 자체가 이미 희소성이 있어요. 일산신도시를 지금 다시 만들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다시 만들기가.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자체가 이미 괜찮은데 정비사업이 간다면 더 좋은 것뿐이지 정비사업을 간다는 이윤만으로 지금 일기신도시를 사둔다? 그럼 재개발센터가 한 15년 기다려야 될 겁니다. 그거보다는 그냥 일기신도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입지와 가치를 보고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 내 집 마련을 결정하시는 게 낫다. 최근에 대통령 직무실 용산 이전한다는 얘기하고 그거 갖고 뉴스 한참 나오더라고요. 많이 나왔죠. 저도 정치기사를 안 봐가지고 잘 몰랐는데 그 용산 재개발하기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던 걸로 보여요. 그 리스크가 크거나 미뤄질 가능성이 있는 호재는 피하고 이거는 될 수 있겠다 싶은 호재를 파악해서 잘 기회를 포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 제 경험 때문에 호재를 보고 투자를 아예 안 하거든요. 아예 전혀 안 하세요? 가능하면 안 합니다. 그러니까 호재 때문에 돈을 버는 사람을 정말 많이 봤고 지금도 존재하는 거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호재가 너무나 설렐 수 있다는 거 저도 잘 알아요. 그런데 경험을 해보니까 호재라는 게 사실은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나눠야 되는 거고 내가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좀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요새 많이 느끼시겠지만 뭔가 공약이 나오고 호재 발표가 나온 다음에 그게 실현이 안 돼도 그걸 책임지거나 그것 때문에 처벌받는 사람은 없거든요. 결국 내가 온전히 책임을 져야 되는데 단편적인 예로 되게 너무 많거든요. 예전에 송도의 분양시장에 물린 분도 계시고 그리고 9호선 때문에 들어갔던 분도 옛날에 물린 분이 계세요. 9호선조차도. 7호선도 마찬가지고 7호선 중동신도시에 오픈했을 때 안 올라갔었어요. 우위 신설천도 안 올라갔었고 김포 골드라인도 개통할 때 안 올라갔었어요. 결국엔 중요한 건 호재를 호재 때문에 이 아파트나 그 주거 상품에 수요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가 중요한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요에 대해서 맞추려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기본적인 수요 공급을 빼고 플러스 알파인 수요 부분은 맞추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호재만 보고 들어가진 않고요. 제가 수요 공급을 파악을 해보고 이 지역은 참 괜찮다. 이런 상태에서 호재까지 있다. 그러면 더 좋죠. 그건 괜찮은데 말씀하신 용산 집무실도 마찬가지고 저런 것 때문에 막 이렇게 제 마음을 바꾸거나 투자를 한다거나 투자를 금지한다거나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냥 저 입지 자체를 먼저 볼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 사람들이 잘 이해할까 그런 생각하다가 느꼈던 게 이왕이면 다 옹치마?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되면 좋고 되면 좋고 둘 다 괜찮은데 이왕이면 다 옹치마 호재라도 하나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고 투자를 저도 그렇게 투자했었는데 얼음 공장에 비슷하게 하셨구나. 제가 호재를 보고 초보자들이 호재를 보고 많이 들어가거든요. 엄청 들어가잖아요. 제가 그 호재를 보고 처음에 들어갔던 게 벌써 한 12년이 넘었어요. 그때 제가 기대했던 호재가 대형 쇼핑몰이랑 지하철이었거든요. 그 지하철 아직도 안 들어왔어요. 나랑 똑같네. 저 몰 보고 들어갔다가 아 맞아요. 저 몰은 취소됐어요. 저도요. 그 회사가 망했거든요. 이거는 느껴보시면 아시는데 내 나이에 10을 더하면 행복의 기부 온도가 달라져요. 너무 짜증나더라고. 의미가 없어요. 중간 과정 겪어보아 아시죠?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느낌이 왔을 땐 늦어요. 이걸로 대박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봐도 그런데 오래 가고 싶고 제가 여태까지 해봤던 경험을 통계로 내봤을 때는 호재보고 가는 거는 다 평균 냈을 때 좋지 않아요. 지금이 촬영일 기준으로 3월 말이니까 이제 한 5달, 4, 5달 정도면 계약갱이 청구권이 2 플러스 2 쓰신 분들이 돌아옵니다. 그렇죠. 이분들이 움직이셔야 될 텐데 전세 시장 앞으로 어떻게 되리라 생각하시는지 안 좋죠. 이게 전세 월세는 사실은 예측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너무 쉽잖아요.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됐고 임대차 3법의 정체는 임차인에게 혜택을 주겠다. 그리고 여태까지 5년 동안의 기준은 임대인에게는 다주택자는 불혜택을 주겠다인데 다주택자가 전세를 제공한다는 거는 초등학생 기본 공법은 맞죠. 그러니까 다주택자 임대인에게 불혜택을 주고 임차인에게 혜택을 줬죠. 그럼 임대인의 수는 줄어들 테고 임차인의 수는 늘어나겠죠. 그럼 수급이 안 맞잖아요. 그럼 당연히 전세가랑 월세가가 올라가겠죠. 그런데 전세 시장이 이제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임대차가 1년에서 2년으로 바뀌었을 때가 옛날에 이제 전두환, 노태우 그때 정권이었잖아요. 그때도 2년이 넘게 임대차 시장이 안정이 안 됐었어요. 다행히 그 당시에 1기 신도시 입주가 있었으니까 그대로 배우면 돼요. 지금도 신규 공급이 쏟아 들어가면 이거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신규 공급을 막아놓은 상태에서 기존에 있던 그 물건 수 가지고 임대차 시장 시스템을 바꿔버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다 올라 버린 거예요. 사용 가치가 올라가면 소유 가치도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4년인데 그중에 절반이 도는 시점이 오래 다가오잖아요. 7, 8월에 그러면 7, 8월이면 아마 움직이시는 분들이 두세 달 전부터 좀 일찍 움직이면 4월달부터 늦게 움직이면 5월달에 움직일 테니까 이때부터 시장이 불안정해질 건데 많은 분들이 단순하게 전세가가 무조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지금 시장이랑 비슷해요. 거래가 안 되잖아요. 거래가 없으면 시장에서는 참는 사람도 나오고 다른 데로 튀어나가기도 하고 눌려있기도 하고 다양한데 사실 그거는 저도 새로 배우고 있어요. 작년 9월달부터 지금까지 시장은 저한테도 데이터로 남겨서 공부하고 싶은 시장이에요. 이렇게까지 수요를 늘러도 되고 대출을 중지시켜도 되고 이런 상태도 될 수가 있구나 배우고 있지만 전세의 난이 아니라 전세를 구워야 될 분들한테 공급이 부족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월세로 뛸지 전세 가격 자체가 올라갈지 이분들이 아니면 포기하고 매매시장으로 가버릴지는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시장이든 자극할 가능성은 높지만 전세값만 오른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6개월 동안 시장에 제일 큰 불안정을 보인 데는 딴 데가 아니라 월세 시장이니까요. 그렇죠. 또 이제 월세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그럼 뭐 전세는 일단 기본적 수급 상황 자체는 꼬여있기 때문에 전세가 굉장히 안정될 겁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많이 어렵죠. 그렇다고 또 가격이 급등할지 안 급등할지는 모르겠다. 왜냐하면 대체제가 또 있으니까 그게 월세고 월세가 지난 저도 투자자라 시장을 보고 있으니까 살벌하게 올랐어요. 월세가 진짜 많이 올랐어요. 지수가 지금 KB 기준으로 110이 넘어갔죠. 제가 처음 공부할 때 90대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월세 지수는 1이 커요. 100을 넘긴 걸 저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100 넘긴 다음에 넌스톱이에요. 그냥 치고 올라갔는데 빨리 올라갔죠. 이게 사람들이 월세가 뉴스에 안 나오니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월세가 사실 되게 쉽거든요. 월세 올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절대 없을 거예요. 월세를 올려준다는 건 내 가족 생활비가 줄어든다는 건데 그걸 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요. 근데 월세가 올라간다는 건 공급이 부족하거나 시장 한 군데에 기이 현상이 낫다는 증건데 한국은 고질병인 것 같아요. 수도권이랑 서울의 아파트 매매값이 제일 중요해요. 언론에서. 그 다음 중요해봤자 전세 거기서 끝인데 매매, 전세, 월세 시장이 다 똑같이 공급과 수요를 가지고 있는데 월세 시장으로 처박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월세 시장이 골마 터지겠죠. 언젠간.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안정이 필요했을 수도 있겠죠. 대선이 다가왔었으니까. 근데 언젠간 저것도 문제가 될 거거든요. 또 월세 시장이 골마 터지면 그게 전세로 갈지 매매로 갈지 지켜봐야 되는 걸 생각해요. 이거 월세 앞으로도 계속 오를까요? 전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전세도 이번에 전세 폭등 이렇게 미리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제가 지난 9월부터 이번 시장까지 느낀 게 뭐가 있냐면 수요에 대해서 제 스스로 수요를 맞추려고 하지 말자라고 얘기해놓고 맞추려고 하고 있었더라고요. 지난 5년 동안 시장을 맞추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전 제가 실력이 좋아서 맞췄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쉬웠어요. 왜냐하면 다주택자를 줄이고 신축을 못하게 하고 공급을 안 해주고 인허가를 안 해주니까 시장이 왔다 갔다 속도가 어떨지 몰라도 방향은 되게 뚜렷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요가 집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대출 시스템을 막아버리니까 안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력이 없구나. 아니면 공포심에 멈출 수도 있구나. 그리고 대출이 없으면 집을 구할 수 없고 전세를 구할 수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번에 전세난이 터졌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하필 이 타이밍에 대출을 다시 좀 풀어요. 그러니까 지켜봐야 되겠죠. 부작용은 분명히 있을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난 부족형이 나올지 아니면 사람들을 나름대로 슬기롭게 뭔가 대체 방안을 찾아내서 경착륙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전세는 말씀하신 최근 6개월 기간 동안 그래도 이전 가격 대비해서 더 올라가지는 않았는데 네. 좀 떨어졌어요. 그런데 월세는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주거사용비라는 게 있잖아요. 외국에서는 이걸 통계로 하는데 외국에서는 이게 교육이 어느 정도 돼 있거든요. 주거사용비가 뭐냐면 제가 집주인이 있고 여기 세입자가 있다고 쳐봐요. 그럼 세입자가 있고 집주인이 있는데 주거를 할 때 세입자가 집주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집주인이 있는데 집주인이 만약에 이 집에서 내가 그냥 살았으면 한 달에 까지는 돈이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집을 빌린 임차인이 한 달 생활 이거에 대한 비용이 90만 원밖에 안 나간다. 그러면 집주인은 완전 바보 멍청인 거거든요. 세입자한테 혜택을 줘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임대인이 사라지죠. 다시 얘기해서 집을 사서 보유하는 사람보다 거주 비용 기준에서 월세입자 전세입자가 더 저렴할 수가 없어요. 은행이 혜택을 주지 않고서는 이상한 레고리지나 이런 걸 주지 않고서는 그러면 당연히 이게 집주인 입장에서도 세금이 들어오고 뭐가 되면 계속 전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전가를 하고 임대차법이 통과가 되고 난리를 치니까 전세가가 폭등을 해버렸잖아요. 전세가가 폭등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게 전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집주인들이 전가는 방법 중에 1차적으로 밀접적으로 연관을 미친 게 전세예요. 왜냐하면 임대차 3법의 메인 포인트는 일단 전세거든요. 그리고 전세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월세를 여태까지 선택을 안 했어요. 왜냐? 월세가 전세보다 비싸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한 달에 나가는 돈이나 모든 비용이 월세보다 쌌어요.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이 막히니까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가 올라가니까 따져보니까 월세가 더 싼 거예요. 그러면 월세로 갈 수밖에 없고 이거 거래 사례를 분석해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 월세 있죠. 예를 들어서 5천에 4백 이런 것보다 기존 전세금을 안고 월세를 더한 경우가 꽤 많아요. 얹어준 거? 반전세. 그게 꽤 많아요. 그거는 집주인들의 세금 부담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을 자기의 부담감을 전가시키는 흔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집주인들을 세금이나 여러 가지로 괴롭혔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가를 시킨 게 전세시장에 드러났고 전세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했던 월세시장이 전세시장이 망가지자 일로 쏠리면서 월세가 올라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세시장이 올라갔다는 건 시장이 거의 제일 많이 망가진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장 올려주기 싫은 걸 올려주는 거니까. 사실 전원세 월세가 결국에는 전세가 옛날에는 월세보다 나았는데 이제는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다른 상황들로 인해서 법규적인 내용 아니면 금리 같은 내용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월세가 사람들한테는 어쨌든 임차인들은 더 유리해졌고 그래서 월세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몰려가다 보니 월세는 올라갔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전세를 못 구하고 전세보다 월세가 나으니까. 그러니까 월세는 전세보다 나을 때까지는 계속 버틸 건데 언제까지 버틸지가 제가 의무상인 거예요. 근데 사실 근본적인 거는 전월세가 많으면 사실 상관없는 거죠? 그건 끝이죠. 전월세가 없으니까 이 안에서 유리한 걸로 옮겨다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월세를 택하고 싶은 사람은 1차적으로 없고 없으니까. 월세를 올려주고 싶은 사람은 더더욱 없거든요. 근데 왜 계약을 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번만 감정이입을 해보면 누군들 월세를 올려주고 싶고 누군들 전세를 올려주고 싶고 누군들 올라간 가격에 매수를 하고 싶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올라간 가격에 계약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런데 하는 이유는 공급이 없기 때문이죠.